스킬파로 쓰고 버티었더 에너지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쉽지 않겠는데? 오 깼다 겨우 붙어버리네 아 이거 다음 판에 끝나겠다 얼마 남지 않았어 아이고 아이고 변신이 풀려야 되지 야자 바로 써야 될 것 같아 변신이 풀려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먹으려고 먹으려고? 오케이 안 쓰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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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설마 백층까지? 뭐지? 한 번 써보자 궁금하니까 에너지가 돌아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거지 아 안되겠다 뭐지? 피도 한다고 피도 한다고 야 90층을 돈다고? 칼자가 좋은건가 한 번만 더 해볼까? 일단 나가보고 한 번만 더 해보자 야 야 어 뭐야 어? 괜찮지? 쿠폰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왜 깰 것 같은데? 그냥 뚫어 아 근데 90층을 이렇게 뚫으니까 크게 안되네 스킬이 없으면 못 뚫겠네 그치? 흑 아 못 가겠다 90층으로 메모리 하는걸로 해야 되겠군요 그 이상은 안될 것 같아 그죠? 힘들어 보이네 그죠? 누가 봐도 이건 좀 힘들어 보여 안될 것 같아 어? 오케이 현재 아 저 저도 때 2만 넘었었군요 이렇게 현재 아 좋아요 구독